뿌리 깊은 샴푸가 필요할 나이대가 대충 제한 40대부터 미리미리 좀 튼튼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러다 보면 또 뿌리가 얇게 질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와 함께 튼튼한 모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0년 어떤 자산 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말씀해 주실 홍추룩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뭐 저희 식구 같은 분이 있죠. 항상 어려울 때마다 등판해 주시고 지난 행사 때도 와주시고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2020년에 추천 자산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현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미국에서 여러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말 2003년 사스 때처럼 중증급성호흡기질환 중국군이라고 해서 중국의 가장 경제활동의 핵심이었던 남부지방을 완전히 휩쓸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휩쓸었었던 사스 때에 비해서 이번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때도 그렇게 확산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특히 홍콩의 빌딩 하나가 전체가 다 사람들을 다 감염시킬 정도로 굉장히 그때 확산속도가 빨랐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많이 좀 감기 걸리신 모양이에요. 어제 강의를 좀 했더니 중국 갔다 오신 건 아니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행을요? 네? 어디를 가요? 런던 여행을 좀 길게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돌발 요인을 우리가 제외하고 본다면 일단 2020년에는 좀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특히 최근에 발표됐던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속보를 봐도 지난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1.2% 성장. 굉장히 성장이 높았거든요. 왜 성장이 높았냐 이걸 세부 데이터를 봤더니 정부가 1%를 기여하고 민간이 0.2%였어요. 이게 뭘 뜻하냐 정부 정책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성장률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거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더군다나 예산안이 추경 감안 안 하고도 9.3% 늘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추경이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슈퍼 예산인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전체가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나라의 재정이 되게 건전하다 보니까 특히 2014-15년에 있었던 연말정산 파동이라든가 담배세 인상 최근에 종부세 인상 법인세 인상까지 인상만 4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걷는 증세들이 좀 있었던 것에 재정이 튼튼한 상황을 경기가 좀 부진할 때 적극적인 재정으로 쓰고 있다는 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과거 흐름들을 살펴보면 성장률이 높냐 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보다 높아졌냐 낮아졌냐라는 모멘텀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2% 성장 2019년에 2% 성장했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대신 그 2% 성장을 기록하는 과정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나 2분기까지만 해도 올해 2019년 2% 성장 절대 달성 못한다라고 많이 봤었는데 4분기에 아무튼 간에 전분기 대비 1.2% 성장하면서 한 해 기준 2% 성장을 달성했다라는 건 결국 경제의 모멘텀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등에 의해서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선진국에 있어서의 어떤 주문 수요 우리나라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 선진국 쪽에서의 소비들이라든가 또는 투자 같은 부분들일 텐데 최근 발표됐던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 보면 전월 대비 17%씩 상승할 정도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제 전협이란 말 보다는 뭐랄까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시간은 멀리지만 반드시 온다. 반드시까지는 몰라도 가능성 높게 온다. 가능성 높게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쟁력만 잃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기에는 여러 기업들의 특허라든가 특히 얼마 전에 나왔던 세계 특허권협회 이런 데 통계를 보면 한국의 서울 수원 클러스터가 세계 3위의 클러스터라고 올라섰거든요. 특허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세계 1위는 동경 요코아마. 세계 2위는 홍콩 선전. 세계 3위가 한국이거든요. 4위가 어디냐 하면 샌프란시스코 세너제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라든가 특허의 질들이 향상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경쟁력을 잃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다면 전방 수요가 좀 회복되는 기미만 보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데 저희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만 적어도 내수 쪽에서 정부가 받쳐주는 데다가 수출까지 가세를 한다면 2020년은 19년보다 경기의 모멘텀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경기의 모멘텀이 올라가게 될 때 가장 저희들이 주의깊게 봐야 될 자산들은 저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국내 주식 그냥 지수삼대요 아니면 뭐 지수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수출주에 대해서 관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더 단행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수 경기도 좋아지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얼마 전 금융통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신 걸 볼 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리 정책 통화 정책들을 거기에 연동시키겠다는 의지들이 좀 많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급격한 조정이나 이런 게 나타나거나 안정이 회복되지 않는 한 거기서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서 내수의 강한 경기 부양의 의지를 불어넣고 이렇게에는 지금은 조금 가능성은 낫지 않냐라고 본다면 이제 수출 쪽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반도체나 이쪽이 지금 달려갔습니다만 원래 과거 역사적인 이런 흐름이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반도체가 하나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원자재 가격이랑 같이 가깝니다. 원유 가격이랑 같이 가는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봐요. 원유랑 반도체가요? 네. 가격의 장기적인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국제 유가와 국제 반도체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너무 놀라워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아니겠나 이런 혐의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하고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대체로 호황일 때가 많으니까 호황일 때는 당연히 운행량도 늘어날 거고 또는 전력 소비량도 늘어나니 원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서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바로 이게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자 더 나가서 상품 자산의 특성들이 연동성을 내기까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국제상품 시세들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 또는 금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연동되어 있는 자산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이동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반도체 가격이라는 게 장기 고정 거래 가격으로 기업들 간에 있어서 이 거래 가격 b2b 가격이 있지만 사실은 유통 매장들 또는 유통 회사들 사이에서 결정되는 b2c 가격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심리들 센티멘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서로 여겨서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물론 연초에 있었던 미국과 이란 간에 있어서의 무역분 그저 여러 가지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다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젯밤 보니까 58달러 정도 1배럴에 58달러 정도면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레벨이 상당히 지금 레벨업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리적 요인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물적 요인도 좀 뒷받침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자산에서 연동되는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넘어가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수출기업들 수출주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지자라면 여기에 연동돼서 커머디티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시장에 연동돼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거죠. 즉 신흥국 자산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em 자산들이라고 할 때 신흥국 자산들 중에서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뉘잖아요. 한국 대만 중국처럼 공업국가들이 또 신흥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신흥시장 옆에 또 보면 그 신흥시장 내에서도 원자재 관련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이런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신흥국 중에서도 원자재 관련된 나라들이 변동성이 크다는 건 저도 다 동의하니까 그러니까 그 원자재가 많이 있는 나라에 채권을 사라는 거예요 채권도 좋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채권에서 어떤 나라 채권이 더 좋은가 이건 신센터장님을 모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럴 때 가장 신센터 아니면 신환종 센터장이죠. 그렇죠. 이번에 책도 쓰셨던데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시고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자면 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느 나라 채권이 더 매력적인가에 대한 분석들은 전문가들에게 좀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탑다운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이머징 주식 펀드들이 나쁘지 않은 올해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원자재 나는 나라들의 주식이 좋을 이유는 뭐 있어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커머디티 가격들이 막 움직이는데 상품 가격이 움직이는데 상품 시장에 장기 투자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보관비용이라는 게 상품에는 존재해서 캐리코스트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고 롤오버를 할 때마다 가격의 변동들이 좀 나타나거나 약간씩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종종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럴 바에야 그런 커머디티에 관련되어 있는 나라의 주식을 사거나 기업의 주식을 사자라는 그런 수요들이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원자재를 팔아서 이득을 보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바로 신흥국 시장에는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는 게 과정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까지 포럼 같은 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2018년 여름에 터키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 우리가 다들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묶음으로 걱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외화 유동성 문제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가능성들이 생기니까 우리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신흥국 투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 나라 환율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 나라 외환 고갈될지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려웠던 나라들 그렇죠. 외환 보유고가 다시 늘어나거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환율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완화되는 게 또 주식시장에 모멘텀을 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국가별로 다 신용도를 조사해봐야 되고 이 나라 정책금이 어떻게 가느냐 조사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투자에 있어서 국가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그렇게 고생했던 시장들 중에 국가별로 분명히 등락은 엇갈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를 보고서 들어가는 자금들도 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중에 수출주 그다음에 상품 관련해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 또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수출 잘 되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글로벌하게 달러가 강하기보다는 그냥 달러의 강세가 좀 진정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이제 전망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시기에 또 강세를 보이는 자산이 하나 더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 부동산입니다. 그게 참 어려움이 이런 데 있는 거죠. 국내 부동산이요? 네. 왜 이게 무서워냐 하면 환율하고 부동산 시장이 생각 밖으로 연동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환율과 부동산이 연동이 된다. 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디플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화정책당국 입장에서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책당국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일인데 우리나라의 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국내 수요 경제 내에 얼마나 수요가 많으냐 공장 가동률이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이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물가가 한때지만 잠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정도로 어려웠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정부 지출을 제외하고서는 실질적으로 민간 지출이나 이런 쪽에서 경제성장률 단 0.2% 그때 부양했었거든요. 3분기 데이터를 자기가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내수가 안 좋을 때는 물가가 오르기 어려운 게 기업들 입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는데 연식 바뀌었어요 하면서 할인 판매하는 이런 게 나오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이 컸다면 올해는 저는 뭐가 걱정될 거냐고 보면 수입 물가 하락 즉 전 세계 원자재 가격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진 않으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유가 동향 이런 게 참 중요할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1200원 넘고 1250원 가까이까지 갔었던 걸 생각하면 벌써 지금 환율이 거의 50원 100원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완만하게 오른다라고 저는 아까는 가정을 했던 거니까 이런 여건이 된다면 더군다나 우리가 fta를 되게 많이 맺었어요. 한중 한미 한유럽 칠레 이렇게 맺다 보니 우리나라 대부분 수입하는 또 생필품이라든가 각종 소비재에 대한 수입은 전부 또 환에 노출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게 환율이 급락하는 시기들 대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들이 상당히 안정돼 있고 하락하는 시기들 대표적인 게 2014년 기억나시죠 그때 환율 1000원 깨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기들처럼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의해서 다 갑자기 떨어지는 시기가 될 때 물가가 오르기 어려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분명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지만 인상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인상보다는 인하에 대한 기대들을 여전히 시장에서 한 사람도 있지 않냐라는 게 금리를 더 인한다고요? 금리를 더 인하하거나 적어도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기대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물가가 못 오르니까. 지금 1.25입니까? 1.25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0점대로 갑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환율이 정말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무역수지다든가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내수 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떨어지고 환율이 더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다? 내릴 수도 있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의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양극화 문제고 양극화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핵심 대도시 지역들 광역시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데 그 광역도시라든가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거기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결국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기업 직장인들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부자이신 분들 세 종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아무튼 그 정도라고 저희 생각하면 이 중에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소득 직업들이 어디냐 하면 전문직과 대기업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된다면 그 수출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작년에 되게 부진했었지만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 자체는 지난해 4분기부터 벌써 돌아섰잖아요. 만약 이 기대가 현실화되며 상반기 정도부터 기업 실적들이 낮배드 정도를 기록하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면 보너스가 하반기 또는 임금 협상 자체가 또는 고용 자체가 후행하니까 그래서 저는 상반기 오른다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엎드려 있는 상황이고 거래 자체가 실종되어 있고 특히 6월까지 장기 보유 특별 그런 어떤 혜택들을 보고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상반기 바로 오른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경기가 예상대로만 된다면 하반기 다시 또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틀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나올 정책은 제가 잘 모르지만 통화정책 측면이나 자정정책 측면에서는 경기 완화적이지 않겠냐. 돈이 풀린다. 여기에 두 번째 구매력이 있는 어떤 양극화 이야기죠. 그래서 매력이 있는 소득이 높은 분들의 소득 전망들이 점차 또 개선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면 이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반응할 거다 반응할 가능성도 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마도 간다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가능성이 좀 높고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맞은 적이 잘 없어서 맞은 적이 잘 없어서 왜냐하면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세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작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도 좀 경기가 연말에 조금 좋아지려는 징후들이 보였으니까 그때 oecd 경기선행지수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3분기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안 좋다가 4분기에 좀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약간 희망 섞인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연말에나 오르지 않겠어요 이랬는데 웬걸 작년 6월부터 서울 집값이 그렇게 오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유동성이라는 게 어떤 시장을 더 선호하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거고 그때도 그런데 부동산 가더라도 또 강남만 또 갑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정부가 캡을 좀 씌워놔가지고요. 제 생각에는 중저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6 7억 뭐 이런 그런 중위권 그러니까 서울의 중위 아파트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를 줄을 세웠을 때 50등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8억 후반 정도 되거든요. 9억 가까이 되죠. 9억 가까이 되는 그쪽 아파트들이나 그런 지역에 대한 선호들이 좀 부각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올해 우리나라 교통망 관련돼서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는 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금방 올해 내로 개통되는 고속도로들도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 철도망들 관련된 gtx나 땅을 파는 게 올해 작년은 계획들이 나오고 사업이 했다면 올해는 땅 팔 가능성들이 있을 때 그때가 항상 반응을 되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있었던 또 신분당선 관련된 그런 뉴스들도 있었고 하남선도 올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도권 꼭 서울만 아니라 제 생각에 약간의 확산의 여지들 교통망 관련된 이슈들 관심들도 높은 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처럼 강남 독주 이렇게 보다는 좀 고루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대신 열기랄까 과열은 좀 덜한 희망을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혹시 과거에도 많은 예를 들면 이런 전입병 이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대체로 시장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반응하고 회복하고 갑니까 처음에는 아유 괜찮아입니다. 현실 부정이죠. 원래 그래요 2003년 사드 때도 사스 때도 그랬고요. 또 메르스 때도 그랬습니다. 메르스 때는 모 기관에 있어서 저는 정말 그걸 현장에서 매니저를 생활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느꼈는데 처음에는 현실 부정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이런 이벤트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이거 별거 아니야. 요새 약이 얼마나 좋은데 처음에는 원래 그래요 네. 항상 시장에서는 이걸 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스 때는 홍콩의 그 고층 주성복합아파트 전체 주민들 한 천여 명이 갑자기 집단 감염되는 걸 보면서 그 다음 패닉이 옵니다. 그래서 대유행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공포들 그러면서 스페인 독감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가 최악이 되는 거죠. 세계 1차 대전 당시의 스페인 독감으로 4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던 경험들을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유럽의 패스트 얘기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하게가 나올 때 시장이 현실 부정 이후의 조정 단계를 거치고요. 좋은 얘기다. 뉴스에서 스페인 독감 얘기 나오면 그때 저점이라는 네. 메르스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희들은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매매도 잘 못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손절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루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보고서를 써야 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확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때 있었던 사스와 메르스는 특징이 뭐냐면 확산 속도는 되게 빠르지만 처음에 감염됐던 독성이 강한 환자들 일부가 돌아가신 건 사실인데 전염병의 확산은 되게 빠른데 치사율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게 밝혀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또 그걸 위생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확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대부분 바이러스 관련돼 있던 질환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세균 관련돼 있는 질환들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확산 속도는 바른데 이게 사람들 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전염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독성들이 좀 떨어지는 특성들이 또 에볼라랑 확실히 다른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면 에볼라는 정말 치사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유형이다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가 진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 다 그때마다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그때 왜 반등이 나왔냐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관광산업이라든가 여행산업이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거나 하면 경기 부양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핑계를 갖게 되는 거죠. 각 국가들이 안 그래도 좀 부양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선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있었는데 어떤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명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을 강한 경기 부양 2003년 쌌을 때는 정말 중국이 경기 부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정도의 대대적인 통화 공고 확장을 해서 그 뒤 강력한 랠리를 이끌고 그게 너무 과열되니까 2004년에는 반대로 그 경기 부양을 중단하는 바람에 원저바우 쇼크가 발생하는 이런 사이클들을 겪었습니다. 메르스도 그렇죠. 영상에 보면 2014-15년을 돌이켜보시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2016년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과정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일시적 충격으로 끝나고 바로 그 해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였지만 거꾸로 그 다음 해가 사상 최대의 관광객 유입과 또 랠리가 펼쳐졌었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꼭 이걸 제가 따라간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인 두 번째는 현실 인정 및 패닉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팍 통계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직 잘 통계가 안 나오고 오늘 안 나오죠. 마지막 네 번째는 대응 정부 대응 이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클을 대충 보면 세 달에서 네 달 정도를 거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선호하는 자산 이야기했던 거랑 그건 일시적인 충격들로 인해서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 이건 제가 동의하는데 추세 자체를 바꿀 만한 힘을 가지는 경우까지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과문하지만 그 정도 전망을 지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또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홍수룡 박사님 정말 아무거나 여쭤봐도 너무나 마음이 편한 분입니다.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하여튼 오늘도 저희에게 2020년에 추천할 만한 자산 전략 같은 것들 잘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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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